넘길 줄 모르는데 괜찮으세요? 서브에 맞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게임이 안 될 텐데 괜찮으세요? 나 처음이야. 야 나도 처음이야. 야! 면담! 시작은 어떻게 먼저 해요? 가위 가위로?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서브 먼저 하는 거야. 누가 먼저 왔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코로나 아닐 때는 악수했나? 근데 지금 코로나니까 라켓으로 서로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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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순하니까 이렇게 살짝 얹어 와. 이렇게 서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찍는 거 말고 서로 이렇게 대는 거야. 아 저기요. 그게 인사야? 안녕하세요 하면서 대는. 안녕하세요. 안내면 증거가요. 워! 니가 먼저야? 저 얘가 먼저야? 어. 갑니다. 서브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하던데? 맞아. 얘 안녕하세요. 아! 그렇지. 폴트죠? 어 폴트. 어 나 근데 여기서는 서브 안 해봤는데? 저기서만 해봤는데? 똑같아 방향만 틀면. 그럼 이렇게 해요? 아니지 저쪽 저쪽 우리. 어. 라켓만 잡고. 어. 여át validate. 제대로 넘겨세. 그럼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젊은거인데요. 폴트. 아니 아니야. 처음에만 하는 거. 맨 처음에. 첫 서브 때만. 자 폴트. 오우 넘겨줘 이제 서브를 좀 줘 공격증을 해줘서 행정? 행정 안 하세요? 맨 처음에 한 번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황 가네 폴 폴 폴 폴 폴 또 넘겨주고 2대2 그렇지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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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포인트가 결정나기 전에는 얘기하면 안 돼 우선 공이 움직이면 공 끝까지 보고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라인 밟으면 안 돼 밟았어요? 에헤에헤 들어왔다 헐 헐 헐 헐 헐 끝나면 처음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서 모르겠는데 잘 쳤습니다 하고 수고하십니다 인사하면 되고 잘 쳤습니다 이게 맞아? 매우 비끄럽다 아 이게 맞아? 아니 안 맞아 되게 찝찝해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도 기분도 안 나빠 왜? 한 게 없거든